고마워요. 쉬엄쉬엄 하세요. 뭐 이렇게 목숨을 걸고. 재미있어서 하는 거예요. 네? 아휴 별개다. 안 풀리는 퍼즐 맞췄을 때 쾌감이라는 게 있잖아요. 선배님 약 되실 시간입니다. 제가 자주 까먹어서. 저놈이 또 이런 거 또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. 또. 며칠 더 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휴 신경 쓰지 마세요. 저 재미있어서 하는 거예요. 차 형사님. 네. 손원기 부검 기록에 골절상 있었잖아요. 네 그랬죠. 부검 기록엔 6개월 전쯤 생긴 골절이라고 하는데. 어디서 진료나 뭐 처방받은 기록 있지 않을까요? 도박장 CCTV엔 6개월 전부터 이중협이 나타나요. 이중협이 서류병원 의사니까. 둘이 병원에서 만난 적이 있을 거다. 도박장은 5개월 전쯤에서 만난 적이 있을 거다. 러시아크입니다. 여기가 지금 꼭